영글리시티비 핵심문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까지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역시 현재 완료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완료의 단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since 그리고 for 이 두 가지 표현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완료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말했습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이어지는 시간대 속에서 과거에 했던 동작이 지금까지 과거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는 시간의 지속성을 알려주는 그런 부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부사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since 그리고 for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핵심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치사로 사용된 since가 있겠고 또 같은 단어지만 때로는 접속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로 사용되면 뒤쪽에 명사가 오겠죠. 전치사 뒤에는 언제나 명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와야 될 명사는 시간을 가리키는 과거의 한 때를 가리키는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접속사로 사용되게 되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동사의 시제가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현재 완료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치사 for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치사 for는 기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뒤쪽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바로 기간을 암시하는 말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30분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몇 주, 며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고 그 기간 동안 그런 얘기죠. 이렇게 현재 완료와 뗄래야 될 수 없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치사 since. 전치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뒤쪽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그때 올 수 있는 명사가 바로 과거의 한때를 가리키는 명사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We've been waiting here since 2 o'clock 이렇게 말했습니다. 2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적어도 지금은 2시 이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We've lived in 대구 since 2008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한때부터 지금까지 since 다음에 과거의 한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1회 지면 raining since yesterday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since 과거의 한때, since yester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접속사로 사용된 since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속사 뒤에는 언제든지 주어와 동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건 기본적인 문법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이렇게 통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since 주어 과거 시제 since 주어 과거 시제 그러니까 주어가 과거에 무엇무엇을 했던 때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I haven't played soccer since I left university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떠난 이래로, 대학을 졸업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축구 경기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제가 since I left 과거 시제가 왔다는 것. 이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we've lived in 대구 since I was 10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죠. since I was 10, 여기서 was가 과거 시제라는 점. 이 부분이 역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10살 때 이래로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I've been very busy since I came back from holiday 이렇게 말했습니다. since I came back from holiday 그러니까 I came back 과거 시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대단히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쁩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문장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since 주어 과거 시제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현재 완료 시제와 짝꿍이다 단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접속사로 사용된 since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since we have a few minutes to wait for the train, let's have a cup of coffee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since의 의미는 언제 언제 무엇을 한 이래로 과거의 어느 한때 이래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ince we have 현재 시제가 왔죠. since we have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 때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since라는 접속사에는 because의 의미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뭇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차를 기다릴 동안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합시다. since we have a few minutes to wait for the train, let's have a cup of coffee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맥상 앞뒤 전후관계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I think they are not coming.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since they haven't replied to the invitation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들이 초대장의 응답을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since 뒤쪽이 오는 동사의 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제가 온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와 짝꿍을 이루기 위해서는 since 뒤쪽의 동사는 반드시 과거 시제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동사의 시제는 haven't replied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역시 우리는 현재 완료와 짝꿍이었던 그 since가 아니라 because의 의미를 가지는 그 since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장의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y are not coming since they haven't replied to the invitation.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 번째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상 for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haven't played violin for 10 years 라고 말했죠. 여기서 for 그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Mr. Kim has been a client of this form for many years.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Mr. Kim은 has been a client of this form. 이 회사의 고객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금까지.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e has been off work for a week. 이렇게 말했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off work입니다. 근무지에서 off 한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off 한 거기 때문에 일주일째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아니면 휴가차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off work 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for 그리고 기간. 몇 년이면 몇 년,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몇 달이면 몇 달. for 뒤쪽에는 기간이 오고 이렇게 for와 기간이 결합되면 현재 완료 시제와 단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 이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we've been living in Daegu since 10 years. 이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since 뒤쪽으로 만약에 since가 전치사로 사용된 경우라면 since 뒤의 과거의 한 때를 가리키는 명사가 오는 거죠. 지금처럼 10년이라는 기간이 오게 되면 since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와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for, 그렇죠. for 10 years.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지만 이 상태로는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know him since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이래로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since, 주어, 과거 시제 이런 패턴이 되게 되면 앞쪽에 주 동사는, 핵심 동사는 바로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제로 I know him 이렇게 쓰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I have known him.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 아, since we first met. 예, 그랬죠? since we first met.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since 그리고 for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since가 전치사로 사용된 경우 since, 과거 명사. since, 과거 한때를 가리키는 명사. 그리고 두 번째로 since가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since, 주어, 과거 시제. since, 주어, 과거 시제.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시제와 단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자, since가 because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뒤 전후 관계의 문맥을 꼭 살펴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이런 경우에 for 뒤쪽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가리키는, 한때를 가리키는 명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for는 언제나 기간을 나타낸다. 10년이면 10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1시간 동안, 3주 동안, 3달 동안.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